자 지금이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들이 쭉쭉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애플 실적 나오고 대부분 빅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실적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텔입니다 2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찍었는데요 지금 신문 기사들의 표현이 해외 언론들의 표현이 역사적 붕괴다 뭐 이런 표현을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냐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면 로이터에 인텔이 역사적인 붕괴로 시가총액 10조 원이 사라졌다 하루에 사라졌다는 거고 인텔의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길래 보면 일단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했습니다 마이너스 114%니까 그냥 적자전환이라고 보면 되고 영업이익이 줄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매출이 줄었어요 그것도 3분의 1이 날아갔어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전환 흑자전환 할 수도 있지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그에 특별히 비싸게 안 팔릴 수도 있고 근데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날아간 건 이거는 충격을 넘어선 거죠 여러분의 회사가 매출이 32%가 날아가면 조그마한 회사는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0%가 되기도 쉽지 않은데 다 날아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이라고 할 수 있고 게다가 작년에 사실은 인텔 만든 다음에 거의 뭐 수십 년 만에 첫 손실이 났었는데 이번에도 15%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한 거고 게다가 일회성 비용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걸 넣으면 더 큰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최악을 지났냐 최악을 지나고 그래도 앞으로 좋아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 1분기 지금 1, 2, 3월은 더 안 좋을 것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지금 매출이 3분의 1이 날아가서 지금 뭐 충격이네 뭐네 하는데 가이던스 앞으로 전망을 내놨는데 전망이 여기서 한 번 더 간다는 거죠 꽉 잡아야 되나 꽉 잡아 간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21.5%라고 하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두 자릿수 충격이 올 걸로 발표를 했죠 사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안 좋아도 보통 굉장히 나쁜 실적을 발표하면은 사람들이 예상했을 때 주가는 반등을 많이 하거든요 끝났겠건 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아... 인텔은... 야 이거 반등이 쉽지 않아요 하하하하 잠깐만 끝난 건가 끝나야 오르는데 아 이게 매출 감소가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가 애매하단 말이야 지금 보면은 이게 2016년부터 인텔이 올랐던 거를 지금 1년 반 만에 다 뱉었다고 할 수 있는데 2015년 14년 주가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빠져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인텔 CEO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데 표정이... 어... 하하하하 표정이 가쁩니다 재산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가쁜데 패트릭 겔싱어 이번에 구원투수로 등장하신 분이죠 오너 아닙니다 오너 아니고 전문 경영인인데 우리가 기대했던 재무 상황이 아니다 2023년도 굉장히 터프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인텔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그랬더니 고객들의 재고가 너무 높다 작년 재작년에는 애들이 너무 많이 샀어 여러분들이 컴퓨터 바꾼다고 무슨 뭐 집에서 재택근무 한다고 집에서 컴퓨터 사고 아이패드 사고 갤럭시탭 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너무 많이 쓰일 것 같아서 이 고객들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기업입니다 기업들이 반도체를 많이 사가서 재고를 많이 쌓아놨는데 보복 소비 지나니까 지금 안 팔리잖아 코로나 끝났다 그러고 경기 안 좋아서 물가 높다 그러고 경기 안 좋아 소비 줄인다고 하니까 PC 시장에 깊은 침체를 맡고 있다 특히 코인 한창 좋을 때는 PC 사서 막 돌렸죠 근데 그것도 가니까 그 수요도 날라갔어 PC 시장이 엄청나게 깊은 침체에 들어가면서 고객들이 새로운 칩을 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뭐 박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게다가 그 와중에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인텔은 더 안 좋습니다 지금 AMD하고 인텔의 매출 증감률 비교인데 파란색이 인텔이에요 높이는 낮은데 깊이는 더 깊죠 아니 이게 차라리 높이가 높았으면 위로 많이 내려가도 퉁 칠 텐데 높이는 훨씬 낮았는데 바닥은 더 깊어요 이게 뭐야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텔의 영업이익 추이를 삼성증권의 표로 잠깐 보여드릴 텐데 문주도 연구위원님의 표죠 이 정도를 벌다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역사적 붕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영업이익이 몇 조입니다 몇 조 40억 50억 달러를 지금 붕괴에 벌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5조 6조 이렇게 버는 회사예요 조 단위로 벌던 회사가 지금 조 단위로 깨지게 생겼으니까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실적 발표를 하니까 쏟아지는 말들 투자자들이 뱉는 말들입니다 어떤 말로도 인텔의 역사적인 붕괴를 설명하기 힘들다 이 개판 치는 건 뭐냐 심지어 위에는 애널리스트가 한 말이고요 아래는 어떤 분이 트위트에 올려와 기사가 된 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실적 발표가 아니다 이건 범죄다 범죄 내돈 날라간 거 봐라 이거 범죄지 야 이게 무슨 잠깐만 내돈 깨진 걸 생각하면 이거는 범죄야 크라임이야 크라임 야 야 얘들아 월급 받아 갖고 뭐 했어 이 투자자입니다 너 월급 받았고 뭐 했어 장난쳐 하나하나 찍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빨간 줄이 그겁니다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찍으면서 열마나 갖고 각혈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 각혈을 하면서 이거는 범죄다 범죄 야 뭐 하면은 이게 깨지고 야 뭐 하면은 이게 깨지고 너 이거 깨지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실 예상치를 충족한 숫자가 단 하나가 없냐 아니 뭘 줄으려고 했다던지 뭐 아니면 투자에서 미래가 있다던지 야 미래 쫙 멀리 있어 보이고 지금은 다 날라가고 이딴 게 실적이냐 라고 올린 거죠 각혈을 한 겁니다 각혈을 해서 이거는 범죄다라고 막 이 아저씨가 열받았으니까 그 아래 저 이거 직접 가서 봤어요 트위터가 이 아저씨가 쓴 거 왜 이렇게 열받았나 하고 가서 봤는데 요게 이제 신문가 나왔으니까 이 아저씨 아래 댓글에 요렇게 단 분 계세요 이거 누굽니까 그 펫 겔싱 아까 울려는 그분의 2021년 연봉을 누가 탈포시 찍어줬어요 2300억여 물론 물론 스톡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 야 너는 각혈하고 깨졌는데 그 CEO는 2300억 벌었다? 요거를 또 놀리는 거죠 살짝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랬더니 또 아까 전에 각혈하던 아저씨가 이 아래 또 이만큼 분노의 글들을 쫙 올렸는데 뭐 그렇죠 뭐 오너는 아닙니다 오너 아니고 근데 미국에서는 오너란 개념이 잘 없죠 대주주죠 대주주 CEO와 오너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리나라는 곧 CEO가 오너고 오너가 CEO고 오너... 오너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팩 겔싱 아저씨가 그럼에도 아직 안 줄인 게 있습니다 잘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잘릴 수 있어요 자기가 구조조정 전문가로 왔지만 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지 않은 게 주주 배당을 줄이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쉽지 않은 생각이죠 어떻게 된 게 회사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이거 아닌가 라는 게 코레아식 마인드고 여기는 회사가 어려워져도 마지막까지 못 줄이는 게 주주 배당입니다 왜? 이걸 줄이면 CEO가 날라가요 날라가잖아 이사회가 날라가요 이사회가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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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못 줄여 그러니까 배당금으로 60억 달러 이거 얼마입니까? 7조 5를 지출하는데 아직 안 줄이겠다 우리 버틸 수 있어 아직 현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믿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만큼 벌던 기업이 요만큼 줄이면 배당에 그만큼 줄죠? 뭐 그게 있는데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뭐 어렵고 뭐 그게 있는데 어 여기는 반대입니다 얘네들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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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다가 못 주게 되면 이제 줄인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패시캐싱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회와 경영진은 이게 자본 배분이죠 회사에 쌓이는 자본을 나눠주는 배분 전략이니까 대단히 디시플린하게 대단히 규율 있고 엄격하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는 자본을 소유자들에게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중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배당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게 CEO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참고로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대주주 그런 게 아니죠 대주주가 CEO하는 회사는 미국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요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래도 기업이 돈을 못 벌면 결국에 배당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왜냐하면 실적 악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있지만 하여튼 저 자세는 정말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물론 이렇게 인텔을 보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잘 생각하니까 인텔이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고객의 재고가 높아 새로운 칩을 사지 않는다 그래서 인텔이 지금 가고 있다 역사적 번지점프를 하고 있다 어... 좀 무섭긴 합니다 좀 무섭긴 하죠 괜찮아요x2 우리는 이미 갔어 걔는 여기서 한 번 더 간다는 게 문제가 있지만 우린 이미 갔기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5만원 찍었다가 지금 6만4천원이에요 지금 쭉쭉쭉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반영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SK하이닉스 10만원 벌지 않았습니다 올해 수조원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죠? 어... 아 수십조 빠졌어요 수십조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사실 저기는 기업 개별 실적도 있는데 코스피가 어느덧 2500에 왔죠? 2021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주식 시장 코스피입니다 미국 시장 어 노 일본 에이 중국 안되지 세계에서 제일 강한 킹왕짱 주식시장이 코스피입니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야 이거 봐봐 올해 중에 바닥이었어 바닥 이 바닥에서 들어올린 거예요 2200에서 들어올렸기 때문에 어마무지하게 지금 뭐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15% 앞까지 들어올렸습니다 팍팍팍 들어올렸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 좋습니다 어우 좋아요 요거 확 넘어서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물론 나라가 어려운데 물론 나라가 어렵죠 경기 어려운데 경기 어렵죠 기업들 실적 날라가는데 아 날라가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앙은행들이 날라가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캐나다 중앙은행 G7 중에 가장 선제적으로 인상 중단을 얘기했습니다 시그널을 보냈어요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 하이킹 사이클을 멈추겠다 다 왔다 캐나다가 먼저 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야 우리 기업 망한 거 같아 라고 하는데 주가가 오르죠 보면서 여러분들 야 신기하다 야 우리 안 망했냐 뭐가 좋냐 야 호재가 뭐여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반복되는 역사죠 항상 그래 왔어요 야 이거 시원한데 야 우리 나쁜데 적잔데 번지하고 있는데 집 안 산다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오르죠 어 이거 왜 올라 왜 올라 왜 올라 하다가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왜 왜 하다가 마지막에 에이시 모르겠다고 사면 이제 거기가 꼭지인 여기 있는데 하여튼 신기하죠 아마 보시면서 신기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항상 반복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그런 상황이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꼬라야의 꼬스피 왜지 다들 왜지라고 생각을 하죠 안 좋을 거 같은데 안 좋을 거 같으면 해도 뭐 선반용도 있고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저런 거 때문에 자 그럼 봅시다 기업도 있어요 실적 발표한 기업들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기업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킹슬라입니다 슈카월드를 먹여살리고 있는 바로 그 분이 계시는 우리 킹슬라 실적 발표했죠 놀랍게도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플러스 37% 영업이익 플러스 49% 자동차 매출 플러스 33% 아하하 좋아요 좋아요 아하 좋습니다 슈카월드를 먹여살리고 있는 바로 그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테슬라 매출액 추이를 보면 아 아름답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요렇게 분기마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왜 서프라이즈일까 야 그렇게 잘 안 팔릴 거 같다 그러더니 테슬라가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 게 자동차 가격이 납니다 수요가 떨어질 거 같으니까 야 수요가 떨어졌어 테슬라 너네 뭐 현대차하고 똑같구만 현대차나 테슬라나 뭐 중국 뭐 BID나 뭐 자동차 비슷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졌어 이러니까 테슬라 가격이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내려갔어요 평균 판매 가격도 내려가고 이게 얼마나 통하겠어 니들 뭐 경쟁력 없어서 가격 내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격을 조금 낮췄더니 1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주문인이 쇄도했다 되게 비싸서 못 샀나? 아니 그거 가격 좀 낮췄다 그러니까 주문이 엄청 야 이 집 할인한대? 하니까 엄청 몰렸다는 겁니다 아 그게 그게 컸나?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서 못 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가장 강력한 주문이 쇄도하면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속도의 두 배에 달하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가격이나 확실하구만 가격이나 확실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봐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격 인하를 하면은 회사 망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회사 가치를 낮추는 거다 뭐 이런 생각들 애플 봐라 안 낮추니까 되지 않냐 그건 애플이고 무슨 뭐 샤넬 무슨 똥 뭐 이런 거 봐라 가격을 높여야 되지 않냐 그건 명품이잖아 그건 럭셔리 게이들이 있고 야 이거 무조건 낮추면 기업 망하는 거고 올리고 버텨야 뭐 한국식 사고방식이 되게 강한 거 같은데 하여튼 경제학적으로 보면 가격 인하를 했더니 미친듯한 주문이 지금 쇄도했다는 거고 심지어 테슬라가 사실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뭘 약속했냐 성장률 매년 50%씩 성장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연평균 성장률 50% 올해 끊긴다고 생각했거든요 2023년에 이거 어렵다 올해 수요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얘네 얼마 전까지 안 팔린다고 난리 쳤으니까 그래서 2023년 생산을 몇 대 하겠다는 자동차 가이던스가 180만 되었어요 2023년에 130만이었습니다 성장을 하긴 하는데 한 30%대로 내려올 거다라고 가이던스를 줬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역사적인 주문이 밀려 들어오는 걸 보고 일론 머스크가 말을 바꿨습니다 200만 대 가능하다 이번 실적 발표 한 얘기예요 2밀리언이 가능하다는 거죠 2밀리언이 가능하면 137만 대에서 거의 60만, 70만 대가 느는 거니까 또 50% 성장을 한 거죠 약속했던 50% 성장 올해 어려울 거 같았는데 가격 내려서 들어오는 걸 보니까 그 정도 수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가능할 거 같다 만약 그게 되면 진짜 되면 200만 대가 되면 요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50% 50% 50% 50% 50% 이런 식으로 2023년에도 지킬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테슬라 주가가 이야 저 바닥에서는 진짜 맨바닥 이거는 불가능하긴 한데 진짜 쫓 아래에서는 거의 70% 어저께만 11% 기엄을 토하고 있습니다 참 웃긴 게 얼마 전까지 테슬라를 애널리스트들이 엄청 깠잖아요 지금 조금 올랐단 말이에요 과연 어떤 반응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때 기자들이 모여서 트위터 CEO에 근데 머릿속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테슬라 개판인 거 같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트위터 CEO 하는 걸 고맙게 생각해라 왜? 나 팔로우가 1억 2700만이야 게다가 빠르게 늘고 있어 나는 굉장히 파퓰러해 인기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트위터가 테슬라 수요를 늘리는데 강력한 도구 역할을 했다 내가 하나 칠 때마다 테슬라가 팔리는 거다 내가 이거 심심해서 관종이어서 하는 거 같지 이게 다 니들 테슬라 팔아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다 이거 노력하는 거다 얘들아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물론 57조 원짜리여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내 돈 박아서 지금 테슬라 사게 해주는 거야 이거 내 개인 돈 박았잖아 거기서 이렇게 하면 테슬라 올라가니까 니들은 감사해야지 야 내가 57조를 테슬라 돈으로 샀나? 테슬라 주식을 팔아 샀지 팔아 샀네 테슬라 돈인 거 같긴 하네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하여튼 내 돈으로 박아서 거기서 이렇게 쳐주면 올라가니까 니들 그 귀엽고 올라가는 거지 고맙게 얘기해야지 말이야 내 돈 50조 박았는데 50조 5조도 아니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기엄을 토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테슬라 팀 아이디어가 넘치고 있다 아이디어 여러 개 얘기했는데 무슨 뭐 테슬라 뭐 트럭 2024년에 나온다는 트럭에서 뭐 해서 아이디어 막 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대단히 흥미진진하다 너무 아이디어가 많아 쏟아질 거 같아 장기적으로 나는 테슬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게 얼만데 가장 가치 있는 기업 2022년 3분기 실적 발표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그때 했던 건 4조 달러입니다 4조 달러면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 합친 거보다 크죠? 애플은 2조 달러 하죠? 현재 테슬라 총액 5천억 달러 여덟배 템백어죠 템백어 지금부터 10배죠 거의 10배 10배 정도 템백어 본다는 거죠? 라고 대주주님이 얘기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아 애매하단 말이에요 개판인 거 같은데 숫자는 잘 찍히나 개판이나 잘 찍히나 개판이나 그래서 나오는 레포트들이 쫙 갈라졌습니다 어떤 레포트는 강세 썸씽 포풀스 어떤 레포트는 배어 약세 쫙 갈라졌기 때문에 흐흐흐흐 어.. 슈퍼스타죠 슈퍼스타 이 빠왁가가 지금 동시에 와 역시 테슬라야 하고 야 쟤네 당한 거 아니냐 라고 양쪽으로 동시에 미쳐갖고 역시 가장 인기 있는 주식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 있을 만한 거의 락스타죠 락스타 락스타의 기타를 파는 듯한 느낌이 약간 있기 때문에 빠왁가가 지금 동시에 미치고 있는 이게 테슬라의 현재 모습이고요 뭐 강하죠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주식 중에 또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인텔이 얘기했던 걸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면 인텔이 PC 시장의 위축을 얘기했습니다 재택근무 축소를 인한 IT 기기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여기에 직격탄을 맞는 기업이 또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윈도우를 포함한 게임 컴퓨팅 사업에 많이 발을 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이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실적은 그래도 뭐 전망하고 비순무리하게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광고 시장도 위축될 것 같고 이거 조금 또 구글하고 연관이 있죠 구글도 광고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매출이 조금 부진할 것 같죠 그래서 1월에서 3월 가이던스를 하향시켰어요 우리도 좀 부진할 것 같다 빠질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주 애플도 IT 기기 판매를 봤을 때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갖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모든 IT 빅기업과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감원을 발표했죠 1만 명을 줄일 것이다 12억 달러 1조에서 2조 사이의 비용이 들어갈 것 이상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만 명 단위 아마존은 거의 2만 명 알파벳도 1만 명 단위 메타도 엄청난 규모의 감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미국 빅기업들이 전부 다 감원 열풍에 휩싸여 있고 이런 와중에 이렇게 숫자를 줄이는 와중에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서 가장 사람들이 집중해서 본 것은 감원 뭐 이것도 있지만 오픈 AI 챗집 PT가 생각보다 반응이 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나름 막 언론 기사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난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화제에 올랐고 미국에서도 이게 생각보다 많이 퍼졌어 놀랍습니다 이런 거 발표했을 때 사실은 전문가 아니면은 귀찮아서 잘 안 하거든요 생각보다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라고 불리는 챗집 PT 지난번에 축하월드에서 한번 나왔죠 치면은 대답을 해주는 AI 비서 같은 애에다가 무려 100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조 원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고무됐죠 이번 성과에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기업 자체가 고무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픈 AI 챗집 PT가 40일 만에 사용자가 천만을 돌파했어요 그때는 100만 돌파했다 어쩌다 이걸로 얘기했는데 10배인 천만을 한 달 만에 거의 돌파했다고 할 수 있고 게다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AI 기계라고 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더 미쳤다 예를 들면 이 챗집 PT AI 비서로 시험을 봤더니 로스쿨을 통과했다 로스쿨과 비즈니스 스쿨 그러니까 경영대학원과 법대를 통과했다는 거죠 얘가 붙던데 여기 참가한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준이 아주 높진 않은데 한 10불 정도 학생 정도긴 한데 통과는 하더라 미네소타 펜실베니아 와튼의 경영대학원 법률 시험을 통과했다 그 정도 되는 법률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스트롱한 어떤 예상이 들어오는데 이 AI 어시스턴트 AI 비서가 앞으로는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를 위한 표준 도구가 될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뭐가 법률 뭐가 들어오면 얘들이 한번 쳐본다는 거죠 옛날엔 법전 막 뒤졌잖아요 와 이거 연결된 법 없을까 뭐 야 이거 민사소송법에 뭐 없냐 뭐 저기 뭐 민법에 없냐 어디 뭐 구석자리에 무슨 뭐 법률 없냐 뭐 신규로 만드는 거 없냐 막 법전 뒤지고 난리였는데 이제는 이거 갖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시스턴트로 말 그대로 들어오면 한번 쳐보는 거 이거 어떻게 할까 무죄이죠 쳐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지금 높을 거도 굉장히 예상을 하고 있고 로스쿨 학생들은 앞으로 그런 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게다가 더 놀라웠던 게 요것도 신문에 왔죠 미국 의사 면허 시험도 채찌PT가 통과했다 아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진짜 빠르죠 뭐 해보니까 의사도 통과하고 비즈니스쿨 통과하고 로스쿨도 통과하고 물론 이게 뭐 임상도 있고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의사선생님이 될 수 있냐 라고는 아직 멀었지만 어쨌건 글로 돼 있는 시험은 이것도 통과하더라 게다가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왼쪽으로 보이는 슈카월드도 모르는 이런 엉망에 가까운 골동품이죠 슈카월드도 모르는 그런 깡통인데 게다가 좀 딱딱하게 돼 있잖아 앞으로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처럼 바뀌겠죠 이 얼굴이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슈카월글이 들어갈지 뭐 이런 기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말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컴퓨터 한 구석에 아니면 내 스마트폰에 이런 애가 떠 있을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 정말 멀지 않았다라는 게 와닿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안 되면 모르겠는데 뭔가 그 초반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으니까 진짜 내 핸드폰을 키면 자비스가 핸드폰에서 등장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지난 12월에 구글의 CEO의 순다르 피차이가 AI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자비스가 등장하면 구글은 망하는 거냐 하하 이거 때문에 AI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 결과가 여기 나오죠 코드레드를 발령했습니다 지금 구글은 코드레드 상황입니다 적색경보요 적색경보 보통 큰일 난 게 아니죠 잠깐만 이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아 기업인데 뭐라도 해야 하죠 망할 때 망하더라도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쪽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잖아요 발전할 때 시간이 좀 걸리면 모르겠는데 정말 미친 듯한 속도로 만약에 발전을 해버리면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적색경보를 발령했고 지금 피차이가 이 창업자 레리페이지 세르게이브린 창업자들 구글 창업자들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것도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도움을 요청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에 물을 투자할까 라고 전화를 걸었다는 거고 AI 챗봇이 검색 엔진을 대체 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식으로든지 구글이 지금 차지하는 위상에 도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만 했고 가만히 있었는데 AI 레이스 어떤 달리기 대회 손두가 됐죠 갑자기 남들이 자기보고 1등이래 하하하하 내가? 어? 그래? 갑자기 걔들이 뭐 오픈 AI라는 기업이 자기들이 투자하는 기업인데 거기서 최치 비트를 낸 다음에 그게 막 1등으로 달려가고 야 미쳤어 하고 구글이 막 레드얼럿 막 적색경보 내고 하니까 카타폴트 그러니까 앞으로 던져진 거죠 휑 하고 뒤에 있다가 하하하하 앉아만 있었는데 애가 줄을 끄더니 휑 날라가서 쿵 떨어지고 보니까 내가 1등이야 내 뒤에 다 있어 줄을 구글에 허를 찔렀고 메타가 경악했으며 아마존이 깜짝 놀란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단 말이야 하하하하 하필에 쿵 떨어졌어 자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져야죠 뭘 져요 노를 져야지 1등이라는데 남들이 게다가 온 지구가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진짜 지구가 얘네 뭐 낼까 뭐 낼까 진짜 자비스가 나오나 지금 AI 리더가 갑자기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를 넣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100억 달러 12조를 넣을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 모르죠 뭐가 나올지는 AI 워드 워드에 자비스가 떠있나 자비스 오늘 레포트 주제가 이건데 교수님이 20조 такой 나중 회사에서 레포트 보고서 Clint 내라는 걸 또락또락 낼다는 거 오오 파워포인트 엑셀 아 모르죠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뭘 사용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리 나온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모델을 기업 제품과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 어떤 식으로 제공할지 모르겠어요 오픈 AI 기술을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에 새로운 경험으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로 나올지 모르겠는 거죠 정말 이게 뭐 등장을 하면 우리가 구글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 아이폰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 아니면 패드류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주는 혁신적인 상품이 나올까 나온다면 게임 체인저죠 말 그대로 나온다면 게임 체인저인데 라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니까 구글은 지금 빨간불을 울리고 이걸 어떻게 되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이렇게만 보면 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앞날은 밝겠구나 그럼 비전이고요 아직은 꿈이죠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안 팔려서 컴퓨터가 안 팔려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적은 실적은 하락 딱 보면은 움직임이 애매하죠 전 이거 차트를 보면서 여기 한 몇 달에 기고 있거든요 얘가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이 느껴지는 것 같아 느낌으로 느낌으로 그냥 야 이게 12조 미래에 뭐가 지금 망하고 있어 아 잠깐만 이게 망하나 존나 망하나 존나 이거를 지금 애매합니다 망하나 존나를 홀짝홀짝하고 있는 저 느낌 아 주식 그런 맛으로 하는 거죠 쪼는 맛으로 과연 위냐 아래냐 도박하는 사람도 주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게 위 아래를 요걸 패쪼는 맛이잖아요 이렇게 패쪼는 맛이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에 둥둥둥 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몇 개 나온 걸 보여드렸는데 메타가 다음 주 나옵니다 AI에 그렇게 메타버스에 올인을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캐타펄트 같은 거에 타서 휴욱 던져져 갖고 자기 앞에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음표 띄우고 있고 자기들은 열심히 여기다가 모든 걸 주제해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놈이 휴욱 던져 갖고 여기서 등장을 했죠 지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뭐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옵니다 뭐라고 할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하루 뒤에 알파벳 나오죠 구글은 과연 광고 실적이 어떻게 될지 아 저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 구글이 여기서 만약에 광고 실적이 뭐 안 좋아지고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바로 유튜브 수익 떨어집니다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바로바로 바로 내려요 바로 직격차는 내리기 때문에 아 저 환율도 내려갔는데 야 니들까지 내리면 어떡해 우리 직원 뽑고 있거든 우리 직원 뽑고 있는데 환율 떨어져서 박살나고 니들 내려서 박살나고 직원 뽑아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피차이 형님 빨간불 올렸으니까 화끈하게 달려주시기를 야 우리도 투자를 해야지 AI 대신에 사람에 투자하자 사람이 전부다 어 알파벳은 투자를 좀 늘리기를 기대하고요 아마존 애플 실적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와중에 얘기는 다 끝났는데 재밌는 기업 한두 개만 더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기업 뭐냐 어제 시끄러웠던 기업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루시드그룹 이거는 그냥 거의 뉴스에 갔습니다 뉴스에 진짜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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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었는데 어제 고점 기준으로 거의 100%가 올랐습니다 미국은 상한가 상한가 없죠 100%가 올랐다가 물론 지금 한 40 몇 프로 50%에서 끝났는데 고점이 97%에요 뭔 일이 있었냐 다 보셨겠지만 이 사우디아리랍 국부펀드가 루시드그룹을 인수한다 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사실 사우디아리랍 국부펀드는 이미 루시드그룹의 지분을 62%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거예요 자기가 40상 대주주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걸 다 맞았죠 그 말인즉슨 저 전체 지분의 62%를 가지고 저 마이너스 몇 퍼센트입니까 마이너스 90%를 홀랭 다 맞았다는 뜻입니다 기분이 안 좋겠죠 야 우리 루시드가 이 정도는 아닌데 62%면 압도적인 대주주입니다 이럴 바에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옛날에 일론 머스크도 그딴 소리 했었죠 이렇게 헐값일 바에는 그냥 내가 다 사겠다 40% 남았죠 60% 사야 할 거니까 내가 사서 상당히 폐지할래 안 해 라고 옛날에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쌀 바에야 이렇게 쌀 바에야 내가 산다 내가 내가 아유 내가 다 살게 내가 40% 갖고 와 라고 얘기했다는 루머가 있어요 확인은 안 해줬어요 확인은 요 PIF도 그렇고 루시드그룹도 그렇고 확인은 안 해줬는데 시장에 그런 루머가 도는 거죠 승지를 내면서 그럴 바엔 내가 다 사겠다 비공개로 돌리거나 자기 100% 지분 갖고 돌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증권거래소에 이걸 루시드를 갖고 가서 미국 시장에 있으니까 애들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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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도 몰라 전기차도 모르고 무식한 놈도 밖에 없어 그걸 뛰어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 거죠 자기 기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으로 이제 해서 우리 어차피 뭐 원유 말고 다른 기업도 필요한데 전기차 기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전기차 기업으로 미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100%가 뛰었다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며칠 전에 있었던 건데 사실은 너무 뜨거워서 너무 급등급락을 해서 제가 주제를 안 갖고 오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살짝 보여드리면 11연상을 한 종목이 있죠 11번 연속 사안가 한국 앙코르 유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뭐 하는 데냐? 모르셔도 됩니다 기업이냐? 기업 아니에요 기업 아니에요 펀드입니다 펀드명인데 기저귀의 11연상을 했어요 20원에서 420원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거는 무상증자로 해서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데 20원이 420원이 갔어요 2000% 가까이 올랐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랬다가 지금 다시 반초막이 되고 있는데 자 근데 이 한국 앙코르 유전이라는 이 종목의 문제는 뭐냐? 펀드입니다 2012년에 상장된 폐쇄형 그러니까 15년까지 쭉 가는 그런 펀드예요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앙코르가 앙코르 유전 광어권에 투자한 펀드예요 그래서 저걸 사는 사람은 저 유전 광어권을 샀다가 중간에 비싸게 되면 팔고 이제 나오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앙코르 유전이 매각이 됐어요 잘 됐죠? 그래서 운영사는 지분과 이익 초과 분배금을 배당으로 분배금으로 지급했어 그럼 사실 끝난 겁니다 전 광어권에 투자했는데 이렇게 팔렸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그걸 투자할 때 다 지급했어요 국가가가 1675원이었는데 1675원어치를 배분했어요 끝난 거잖아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거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고 사실은 수명을 다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론적 가격은 그냥 5원입니다 끝난 거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킹론적으로는 남은 자산이 없는데 은할입니다 요날 배당날 다 주고 없어 껍데기야 5원 있어 5원 주당 5원 남은 건데 갑자기 그때부터 11원상을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왜? 왜? 이게 없는데 다 팔았어 좋은 거 다 나눠줬어 없는데 이게 왜가 나 그 왜 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이거 안 샀겠죠x2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거의 100% 개인매매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회장님이 갑자기 또 앙코리에 투자한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옆에서 보기에 그냥 간 거고 당연히 그냥 갔으니까 느낌상 그냥 돌아올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불안불안하죠 투자한 분들이 생각하면 좀 불안불안한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시세조정 이런 거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옆에서 보면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에 수익모델이 없는데 가격이 왜 폭등과 폭락을 하냐 생각해보면 1만 개가 넘는 코인 중에 아주 훌륭한 거 빼고 거의 90%는 불충한 생각이 좀 드네 불충한 생각이 아이고 500개 1000개는 훌륭한 코인들이 있죠 정말 훌륭한 수익모델도 있고 단단한 것들이 있는데 90%는 그게 왜 오르내리나라는 뭐 이런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굳이 주식을 보면서 웃을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입니다 뭐 항상 이래요 자본주장이라는 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를 따지면 끝도 없는데 뭐 90% 코인은 그래서 올라가나 뭐라고 생각하면 사실 똑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머니투데이에서 단독으로 나왔죠 남부지검이 암호화폐 거래서를 압수수색했다 시세조정 혐의가 있다 어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뭐 누가 올리고 누가 올리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주식이야 뭐 저거 걸릴 수 있어도 암호화폐 안 걸립니다 옛날에 얘기 드렸지만 디지털 자산기본법이 발의만 됐지 통과가 안 됐어요 코인을 시세조정했다고 잡혀갈 수 있냐 이거 알 수 없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냥 대놓고 시세조정해도 잡혀갈지 안 잡혀갈지 물론 법이 통과되면은 모르겠지만 좀 조심해야 돼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아직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주식도 그렇고 모든 차 자산은 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